저희 전에 이제 너무 정말 훌륭하신 뮤지션분들이 뜨거운 무대들 아주 뜨겁게 닮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끝까지 이 흥을 놓지 않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할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세요 그럴거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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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층에 계신 분들도 네! 이 층 분들도 그럴까요? 네! 감사합니다 진짜 흠하트가 너무 많은데 네! 엄청 많아요 네 저희 이 층만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네 이 층까지도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다음 곡들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네 네 이번에 이제 불러드릴 노래는 네 네 활짝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쉬? 네? 아이쉬! 네? 네 여러분들 다들 강성에 젖을 준비되셨어요? 네 되셨어요?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즐거우세요? 네 아까전에 피그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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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여기에 혹시 피그맨트 삼촌 오셨어요? 네 피그맨트 삼촌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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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피그맨트를 입었어요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? 네 스타일인데 잘하셨어요 오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아 오늘 사실은 아까전에 다들 이렇게 착독해 계실거라고 맞아요 분위기가 이제 조금 다운될 수도 있다 다운될 수도 있다 면허 스태팅이 아니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어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너무 같이 잘 즐겨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짱인거 같아요 아 이거 아까 제가 너무 갑자기 막 시작했나봐요 전역노을 까보낸거야 어 어 그러면서 까보내만 같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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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역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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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까지야 네 네 아 이게 가사가 너무 헷갈려 전역노을 별 막 여러개가 생겨서 그래요? 전역노을이랑 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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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보다 좀 헷갈리더라 여러개 그래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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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역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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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던거구나 네 이제 제가 또 다음 노래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번 노래는요 어 욕하지 말아야지 아 잠깐만 욕하라고 어떡해 어 어 괜찮아 안했잖아 아 뭐야 아 진짜 끌렸다고 아 소리하는거 해봐 아 이제 다음 노래는요 저희 마마무의 데뷔곡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련해서는 굉장히 명곡이잖아요 사실 나랑 한 데뷔였는데 네 그쵸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들으시면은 정말 이렇게 놀랄 만큼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꼭 재밌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 네 가보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대구에 왔는데 여유 시간이 또 많아가지고 네 네 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많이 저희가 이제 벌써 마지막 곡 마시기를 나누고 있어요 진짜 완벽한데 사랑해 또 여러 곡을 했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던 것 같고요 네 너무 아쉽지만 잠시 후에 저희랑 숨통이 넘어서 지는 거 같아요 아니요 저번에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서 칭찬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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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실 진짜 거기도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진짜 거기도 하고 너무 이뻐졌어 너무 이뻐졌어 진짜 내가 썼어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이뻐 글논당할 것 같아 예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요 어 1댄시의 4댄시 이 노래가 탈퇴가 굉장히 신나고 네 약간 이제 힙합 느낌이자 끼거든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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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거라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키가 1댄시씩 다 차이가 나요 2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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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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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그럼 마지막까지 즐기셨으면 되셨어요? 네 네 그럼 가볼까요? 네 네 네 그럼 네 실전